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면요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제사를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네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상님 제사 부모님을 비롯한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조상님 제사를 모시는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제사를 물려받아서 하실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하면 어떻게 될 건가 그것도 그쪽 측면에서 한번 접근에 들어가서 바르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사를 지내는 방법 방법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런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탄 제사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님께서 어머니께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들도 살아계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때 우리들에게 했던 자애로운 그런 부모님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진흥지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진흥지수가 두 자리에서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단수해지고 자신만 아는 자애로운 어머니 인자한 그런 조상님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란분절 그러지 않습니까 우란분이라는 얘기는 범어로 된 얘기가 거꾸로 매달린 그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자체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손들이 공덕도 쌓게 만들어주고 또 스님들이 촌두제에서 가르침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사를 모실 때 잘못된 부분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반대로 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탄 제사 이야기에서 옛날 얘기를 하나 시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자동차도 없죠 마차도 길이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소금 장수가 소금이 사는 상당히 귀해요 그러니까 소금 장수가 지게에다가 소금을 손가락으로 짊어지고 동네 막내 다니죠 다니다 보면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인심 좋은 집을 만나면 그 집에서 잠도 자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산중에서 길을 잃을 때 산중에서 자게 되니까 지게에는 담요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고 산속에서 지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니는데 다니다 보니까 집도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웠는데 여기저기서 짐승 소리 나고 대개 보면 산소 자리가 양집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어린풋이 보니까 쌍분이 묘가 둘이 이렇게 봉분이 있는 자리를 보니까 잔디도 잘 살아있고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스럽게 다니느니 차라리 인적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잤으면 좋겠다 하고 지게를 뻗쳐놓고 쌍분묘가 일으키는 묘가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잔디도 있고 그러니까 좋지요. 담요를 덮고 이렇게 드러누어 있는 거예요 드러누는데 한밤쯤이 된 것 같은데 얘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소리가 얘기가 들려요 영감 제사에 안 가시려고 그러니까 영감님이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당신 제사 아니냐고 제사 받는 날인데 당신이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저는 귀찮으니까 영감님이나 갔다 오세요 서로 자기 가라고 서로 그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영감님 내가 귀찮으니까 할머니 당신이 오늘 제사 받는 날이니까 당신은 갔다 오려 그리고 젖은 거랑 먹고 마른 거 있으면 싸가지고 와요 그러고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또 쉑 소리가 나더니 할머니가 가는 것 같은 기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얘기 소리가 들리니까 묘 속에서 그냥 덜덜 떨고 있는데 조금 있더니 아 또 쉑 하더니 또 왔나 봐요 그랬더니 영감님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된 게 할머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가다가 돌아왔냐고 그랬더니 며느리 인연이 버릇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해가지고 그냥 견딜 수가 없어 그냥 왔다고 왜 그러냐고 사라생들의 성질이 고약하더니 지금도 그러면 어떡하냐고 며느리가 어떻게 했길래 그랬더니 아니 아궁에다 불을 떼는데 나무를 꺾어서 떼는데 공손하게 잘 해서 해야 되는데 나무를 발로 짚어가지고 그냥 꺾고 꺾고 대고 애는 등에다 얻고 또 애는 코를 질질 흘러는데다가 지져보내는데다가 깨끗하게 하지 않고 시간도 늦게 제사 시간도 마치지 않고 시간도 늦게 하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다 못해서 성질이 나가지고 그 손자놈을 얻고 있는 손자놈을 아궁에다 집어넣고 왔어 아니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아니 그 귀여운 손자애를 그러면 되냐고 혀를 차면서 하는 얘기가 그 헐은 집 안방에 있던 그 구두를 났던 방에 있던 그 흙을 갖다 놓은 거기에 그 풀에서 자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집을 헐으면 흙을 갖다 버리잖아요 그 갖다 버린 거기에서 난 쇠기나무라고 쇠기나무라고 쇠기풀이라고 있어요 억센풀 그 풀을 갖다 짖어서 바르면 날텐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혀를 차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동네 호온이 밝아오는 기색이 나는 거예요 다 그런 소리가 나고 근처에 동네가 있구나 생각하고 소금감하고 뭐고 놔두고 나중에 찾아가면 되니까 그냥 바로 동네에 뛰어 내려왔어요 동네에 뛰어 나왔더니 그 우물이 동네 공동물에서 아침에 밥을 하려니까 새벽에 쌀도 씻고 반찬거리도 만들고 그러냐고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였다가 우물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윗집에는 어쩐지 제사에 아니 애가 제사법을 차리다가 아귀엔 떨어져서 지금 다 죽게 됐대요 그래서 손잡아서 쫓아가서 물어왔어요 그 집이 어디냐고 저 윗집이라고 가르쳐 드려야겠어요 얼른 쫓아간 거예요 어쩐지 제사 지냈지 않냐고 그랬다고 그런데 애가 지금 아파서 죽기 일보 직진이라는데 어떤 상태냐고 그랬더니 온통 몸이 되어 가지고 대개 나무도 꺾어서 애가 아궁이니까 아궁이니까 얘네는 크잖아요 그래서 불이 밖으로도 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떨어졌으니까 그게 불에 떨어지면 등그러기 불타는 나무 등그러기에 살에 막 붙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여기 저기 집 헐은 그래서 안방 헐어 가지고 내다버린 흙에 태어나는 쇠기풀이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알냐고 하니까 아유 안다고 그거 빨리 뜯어다가 그걸 찌워서 얼른 발라주면 안다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가 가지고 급하니까 쫓아가 가지고 흙 무대에 있는 데서 난 쇠기풀을 갖다가 지쳐서 바르니까 거짓말하듯이 금방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호랏시라 호랏시라는 얘기는 며올이 혼자니까 애아버지가 독을 수는 없고 어머님 제사인데 차리다 보니까 애도 얻고 우니까 또 애도 얻고 해야 되고 혼자 불 때고 반찬하고 매집고 탕 끓이고 한다보니까 바쁘게 혼자 하지 않냐고 한참 하다 보니까 애가 떨어져 가지고 벌쩍 이런 거 얻고 있던 애가 애도 그 위에서 싫다고 자꾸 그러는데 떨어져 가지고 아구 그냥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보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저 산속에서 묘에서 자다가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사도 늦게 지내고 제 시간에 지내라는 얘기죠 정성이 없었다는 얘기지 아무거나 막했다는 얘기죠 대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사 지내다가 조금 소홀히 해서 밥에 밥에 돌이 들어가면 거기에 바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조상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에 국 같은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뱀이 있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제사를 정성껏 드릴 수 있겠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조상이 있긴 뭐가 있냐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전에 내려온 얘기는 조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없는 사람은 없고 있는 사람은 있는 거지 그런데 제가 직접 아는 신도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 성북구 하면 올로곡동이라고 해서 미아리 저쪽에 넘어요 거기서는 신도가 한 분 계셨는데 복덕방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그러지 지금 공인중개사지만 복덕방 하는 영감님이 있었는데 고향은 대전 쪽인데 재산날이 됐는데 살기가 좀 어려워요 복덕방에서 구전 옛날에 복덕방 할아버지들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때는 못하니까 한 달에 한두 건 집 소개라든지 세빵방사 소개라든지 팔리는 거 가끔가 돼 있으면 용돈이나 얻어 쓰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런데 복덕방이나 조그맣게 사무실을 차려놓고 앉아서 저녁에는 노인분들이 앉아서 낮에도 그러더라고 이게 화투를 치고 그러잖아요 돈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보살님은 야채 장사를 조그맣게 해요 그런데 이제 재산날인데 아버지 재산날인데 아버지 재산날인데 어머니 아버지 같이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아니 영감님은 아이잖아요 그냥 복덕방에 가보니까 이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제 아버지 얼른 오시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모시러 갔더니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오늘 제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오늘 오시래요 어머니가 안 오신다고 난리야 그랬더니 아니 제사는 없어요 제사냐고 그러니까 아마 그 화투를 치다가 조금 돈을 뭐 돈 내기면 크게 나겠어요 돈을 아마 잃었던 모양이에요 화가 났던 모양이니까 제사는 없으니 가만히 있어봐 그 곳만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래서 이제 한참 쉬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죠 돈을 따고 잃고 그러니까 한참 또 모시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가 안 오신다고 난리야 지금 시간이 자꾸 왔는데 안 오시 못했냐고 서서 빨리 가세요 아버지 가시라고 자꾸 그러니까 에이 귀찮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면 아버지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님이지 쫓아와가지고 다 차려놓고 제사를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와서 제사 앞에 가지고 아니 저한테 뭐 어머니 아버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대개 그래요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잘한 걸로 아는데 아 태어나게 만들어지고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매겨주고 그런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대개 불평물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선생님은 유산도 많이 남겨주고 부자로 살게 자식들을 만들어주는데 해준 것도 없으시고 제사는 무슨 제사는 귀찮게 오라고 그리고 제사를 절하면서 부인한테 아니 둘이 지내지만 다른 사람 창피하게 계속 불러오고 오느냐는 야단을 치면 나는 망신을 하고 이게 뭐냐고 그러고 절하다가 와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129에 실어서 병원에 불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보름 후에 죽었어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죽였다는 얘기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성질이 났으니까 화나서 또 절하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피가 몰여서 그랬는데 어떻든지 119에 실려가서 보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내는데 가서 제가 불공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신도분이니까 그 다음에 들려오는 얘기가 대전 쪽인데 부모님 산소가 있었는데 산소에 가끔 고향에도 되게 제대로 살면 고향에도 가고 살기 어려우니까 고향도 못 가겠지 근데 거기에 개발이 되냐고 집을 지고 개발하려면 산소 있는 데는 거기다 편만을 붙이고 신부한테 공고를 해요 이장을 하라고 그러면 보상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연락 없이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가고 보니까 기한이 지났으니까 공고 기한이 지났으니까 아니 산소짜리는 간 곳이었고 집들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오랜 이후에 갔겠죠 자기 부모님 산소가 어디 있는데 모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저게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게 하고 그래서 하다못해 영구의표도 하게 하고 천대도 하게 하고 앞으로 조상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들이 아버지가 제사 지내다가 불평불만 하고 야나치고 어머니한테 소리를 잃고 그러다가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신 게 마음의 상처가 됐겠죠 어떻게든 제사를 잘 모시려고 조상들이 잘하고 어머니한테 잘하고 잘 사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얘기니까 그 이후에 저도 홍천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 전에 보면 그래서 그거를 빈미로 해 가지고 신도랑 많은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는 여러분들 보세요 제사가 가가래 그래요 집집마다 틀린 풍속이에요 그게 왜냐면 남의 집에서 갚아라 대추나라 그러면 8분 7에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때 뭘 좋아했는지 당신들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버님께서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을 차려 올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러면 귀신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더라고 시장 가서 하면 파장 때 싸구려 나머지 과일도 사다 놓고 어떤 상하면 흔들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 돌려놔야 감춰놔 그러니까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귀신을 귀신같이 안다는 거지 귀신은 속일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또 또 수입 과일 같은 건 쓰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그리고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을 해서 올리고 정성스럽게 하되 아까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밥 하는데 매에 돌이 들어간다든지 지금은 잘 걸러니까 그런 게 없죠 옛날에는 저 조리로 첨사를 걸렀잖아요 조리지를 했잖아 그러니까 돌이 들어가면 바위가 있어서 안 잡수고 그냥 화나서 가신다고 그러고 또 옛날에 할 때는 지금도 절에서 공약물 올릴 때는 머리에 수건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공약물 올릴 때 손에다 이렇게 받쳐 드는 게 고약물을 내가 직접 먼저 아니 냄새도 먼저 맞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침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밭으로 몰시러 가서 고약물을 점점 올리듯이 재물을 차릴 때는 수건을 쓰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구렁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상님들이 화를 내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고 정성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봐요 시간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시 12시 사이에 지낸다 그러면 고식간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들 펴는 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되고 그 다음에 제2살 지내면서 자손도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못 오면 못 오는 대로 있는 사람끼리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그거를 꼭 명심해서 아셔야 되는 게 화를 내고 막 뭐 불평불반이 많은 사람은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 매체도 남겨놓고 부동산 남겨놓고 자손이 잘 살게 만들어 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뭘 해 주셨습니까 재산을 받으시라고 그럽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니 사무제가 끝나고 장사 모시고 사무제 끝나고 탈상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제사를 왜 지내냐고 와서 잡수 있는 거냐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고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부모 온 증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저는 가끔가다 그 얘기를 인용해요 아버지 어머님을 양 어깨 모시고 수미산을 천번만번 돌아서 어깨살이 다 달고 뼈가 들쳐 나와도 아버지 어머니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낳게 해주고 키워주시고 그런 고마움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는 안 좋다 제사날은 차라리 안 지내면 안 지내도 불평불만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또 제사를 지내냐 안 지내냐 형제를 싸우는 것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런 모든 것이 부정탄 제사 얘기예요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에 아까 얘기해서 돌아주신 주사님들이 새로 제사를 물려받을 사람도 되겠죠 돌아주신 주사님들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제사를 모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네요 제일 첫 번은 살아계실 때처럼 정성껏 해서 모셔라 그리고 1년에 한 번인데 저희들은 놀러 다니고 무슨 한 12시 넘어 먹자고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그날은 정성스럽게 하는 방법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잘 되자고 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오늘은 부정탄 제사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지내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끊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